여러분, 이제 손에 있는 손을 만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오늘은 손을 가져와서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배우는 손을 가져다주시고요. 울림은 왜 이래? 도착했대요. 안이 소금을 가져다주시고요. 영업 시작 오 됐다 연결됐고 영업 시작 영업 시작 달려달려 재밌겠다 재밌겠다 영업 시작 영업 시작 영업 시작 영업 시작 영업 시작 도둑 야수 미 nervous 바다 소스 소스 미니 하트 아이들을 하트 이만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떨려가지고 웃겨지다 아니 뭐가 떨려 보러오는 것도 뭐가 떨려 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Is it close? Is it close? Is it close? Close. Close. Ah! Sorry, sorry. Okay. Sorry, sorry. Thank you. Bye bye. Have a good trip. 개시 5분 만에. 두 명이 나왔다. 오늘 팔린 거를 여기다 적어놓으려고요. 뭐 나가는지 쓰고 오늘이 30분? 뭐야. 과연 오늘 내가 팔 수 있을까? 안녕. 이거 진짜 예뻐요. 저도 집에 두고 싶어요. 진짜 예뻐요. 걸어간 옥수수. 준비하셨던 보내요. 그냥 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날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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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거 진짜 미쳤다. 맙소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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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내 눈에 감상해 선생님이 와서 좋네 뭐야? 덜 희로그야? 어 짱 큰 선물 쎔 센스있구만 박미 thru 오늘 엽서 다섯 장 팔았지롱 다 깜빡한 거? 난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나 했다 우리 우리 아, 아는 사람은 그거 되게 늦었다 고마스로 하면 되시겠어? 그런가 봐 이거 근데 좀 생각해봐 그래도 예뻐 이거 안쪽에 들어가면 원래 초밥 밖이랑 촛불이 보인다 안에 들어가면 여기 자체가 잘 나와가지고 찍어먹어볼래요? 서비스가 좋네 이렇게 재빨리 내려오는데 저도 이거 집에 하나 샀어요 제일 처음에 산 게 이거였다 너무 예뻐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로 다 벗어주면 그럼 이제 여기로 다 벗어주면 그럼 이제 여기로 다 벗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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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감성 초음샷 개업식 맞죠? 저 안에 개업식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개업식 맞나요? 안녕 다쿠 나 진짜 빵 터졌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거 별거 아니고 개업 축하 기념으로 페이크를 준비해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뭐지 이거? 전기 공사가 안돼서 빛이 없어요 이런 개업식은 처음이야 진짜 열심히 했네 우리 스토 언니 우와 너무 귀엽다 미쳤다 이거 뭐야? 큰 품 케이스? 나가줘 싸고 싶다 귀여운데? 스토피 소기포 최고의 마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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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꽝! 아하하하 아하하 우와 이거 언제 다 버렸을까요? 네 대박 이거 언제 다 버렸을까? 일본 캐릭터 과차 한번 해볼께요 일본 캐릭터 과차 한번 해볼께요 골랐어? 손 좋겠는데 네 오늘 얼굴 부은 것까지 표현하시면 어떻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극사실주의라 나도 똑같은데 그냥 하하하하 혹시 원하시는 배경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문도지오름이야 문도지오름이요 문도지오름이요 쉽지 않은거 시키시네 귀여운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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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줄 치토 사장님이 대체 어디 간거야?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온거야 그 다음에 계좌이체? 지금 카드 그게 없어졌습니다 어 네 이야 아 근데 이것도 좀 귀여운거 같고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 해녀가 아 진짜? 해녀? 그럼 나 해녀 해녀 해녀요? 확인해드릴게요 네 어 저에요 해녀가 있어요 네 완전 키퍼체인지 대형 전불있나요? 대형이 괜찮아요 완전 질렀 아 진짜 비와 진짜 비와 아 아 이거까지 해서 500원을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라고 오 그래 그래 하나 하나 한 벽 수고 아 네가 좋아하네 아 아 아 돈이 지금 엽서 300이었나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가져가세요 떡이 뭐하는데요 언니? 저게 원래는 숙박인데 빌려주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다 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기 여섯 원씩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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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뷰가 미쳤다 너무 대접받는데 안녕하세요 가게가 너무 예쁩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와 뭘 먹어야 되지? 잠깐만 잠깐만 모르겠는데 나눠 먹을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나씩 나눠 먹자 하나씩 주는 거야 약속해 약속해 약속 약속 아 바꾸야 맛있겠지 하하 하하 와 진짜 멋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이런 게 없이 맛있을까 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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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찬 쪼리 역찬 쪼리 역찬 쪼리 역찬 나갔습니다 와 와 맛있다 오 언니 진짜 신경 많이 썼다 여러분 맛있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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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입니다 요거 서비스 와 와 미소스 지토 오픈한다고 제가 참조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내가 잡은 삼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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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자도 사람 많이오던데 엄청 맛있다 맛있어 와 삼촌식하면 특유하다 그 다음에 여기 맥주 한잔하러 왔다? 그니까 저녁에 한 명 생생해서 한 차 하고 갈바에서 준 사람 술 안 먹고 내가 보니 종일이 술 마실 것 같은데요? 갈바 부터 주라 네 난 그럼 내가 안 먹고 뭐 뭐 아 맥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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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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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해~~ 안녕~~ 다행이네. 좋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가 또. 다행이네. 사람목이 있어.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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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 다행이네. 다행이네. 버리심田 pasar이를 합니다.